김천시의회 부회장 나영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부회장 나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은 호랑이의 해 2022년 임인연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좋은 선물이길 바라겠습니다 더 새롭고 희망찬 포부로 하시는 일마다 값진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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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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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